우리 주간 아이돌 하면 피해갈 수 없는 코너가 있습니다. 혹시 랜덤 플레이 댄스라는 거 보셨습니까? 랜덤 플레이 댄스. 열흘 팬이라고 하시지 않나요? 네, 저 알고 있어요. 노래가 지금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제작진 여러분들이 노래를 마구잡이로 틀 거예요. 우리 노래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멤버 수가 갖춰져 있지 않는데도 우리끼리 여기서 즉석에서 대응을 맞춰서 완벽하게 치면 형둔 형이랑 대부분 형의 오케이! 미션 성공이에요. 만약에 미션 실패하면요? 미션 성공 시에는 햄버거가 나오고 미션 실패 시에는 햄버거 먹었잖아요. 또 먹어요? 성공 시에는 햄버거 나오고요. 실패 시에는 햄버거 나옵니다. 실패 시에는 햄버거 나옵니다. 실패 시에는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 나 이런 거 싫어. 왜 날려, 날려? 아니, 뭘 날려. 벌칙인데 뭘 날려. 감자칩 그 대신에 실패하면 감자칩 죽어. 오케이. 국내산 감자를 자연스럽게 불러 있어. 얘기하지 마세요. 오케이, 오케이. 이런 거 홍보해요, 생감자 이런 거. 야, 맛있는 걸 어떡하냐? 케첩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케첩이랑 콜라를 가져올 수 있는 건가요? 제조가 안 들었다면서. 네. 에? 100% 수입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무슨 코너 하려고 그랬죠? 햄버거까지 기억이 나는데. 아, 햄버거. 그러면 바로 햄버거를 먹죠. 햄버거. 랜덤 플레이 댄스. 이런 거랑 여러분들이 히트곡이 많고. 네. 근데 저희는 조금 헷갈리는 게 저희는 행사마다 사실 9인조 버전, 8인조 버전, 10인조 버전 이런 게 너무 많아서 그 얘기를 이미 애프터스쿨이 써먹었어요. 진짜요? 저희가 먼저 헷갈네. 그래서 애마를 40개라고. 저희 거를 방송을 먼저 내보내는 걸로. 애프터스쿨 6개월 전에 나갔어. 이미 나갔어. 잊혀졌을 거예요. 과연 우리 세계적인 그룹 미포즈니의 멤버들은 랜덤 플레이 댄스는 무사히 잘 통과할 수 있지. 미용쿤, 괜찮아요? 파이팅. 파이팅. 오랜만에 이렇게 금세 지치는 아이돌 모르는 거 같아요. 랜덤 플레이 댄스. 음악 주세요. 요번 딱딱한 노래죠. 신곡.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니, 맨날 콘서트에 행사해. 이 노래가 안 했어요. 최신공이라. 최신공이라 더 쉽잖아요. 아니, 음악이 좀 작아요. 음악 볼륨을 놓고 주세요. 오케이, 볼륨. 볼륨이. 아, 그래요? 아니, 음악 나왔는데 멤버들 다 하고 내가. 아니, 나 무슨 노래인가 했어. 이런 게 안무에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노래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원래 저희... 슈즈 노래가 있습니다. 네, 슈즈 노래. 슈즈 노래가 있어요. 음악 주세요. 어디야, 어디야.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앨범이, 맞아. 맞았어, 맞았어. 정말 바꿀게요. 어, 나오잖아, 나오잖아. 잠시만요. 잠깐만, 잠시만요. 어, 실려오는데! 아니, 왜 이렇게 안무 이게 많죠? 왜 슈퍼주를 안무 이게 많아, 이렇게? 원래 그렇게 무대에서 목 많이 때려요? 저희는요, 이제 멤버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카메라 받을 때만 춤춰요 카메라가 지금 한 명씩 다 들어가 있어요 빨간불 나올 때만 그리고 규현근 맨정신이죠, 지금? 지금 약간 가을처럼 아니, 지금 규현근은 너무 지금 규력이 세요, 지금 왜 그러지?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마지막 기회 해주세요 아까 슈퍼주니어는 뭔가 절도 있는 그룹인 줄 알았더니 그 무릎은 하네요 마지막, 마지막 때 할 수 있지? 파이팅, 파이팅! 마지막! 마지막 아닙니다, 막 슈즈 많이 뽑아야 돼요 여기가 30분 나와요 이게 30분짜리? 자, 파이팅! 하나, 둘, 셋, 다 쭉! 파이팅! 하나, 둘, 셋, 다 쭉!